오늘 돼지 한마리 왔어요 오늘 돼지 한마리 왔어요 춘천에 맛집만 간다 먹고 간다 돼지 한마리 무등 스페셜 기꾸기 꽃살 후시 목살 이게 좋지나요 오늘 돼지 한마리 왔어요 삼겹살 오늘 돼지 한마리 왔어요 당일 고추 구석구기와 삼겹살 그리고 껍데기의 구성 돈 있으면 한우 보듬시켜 맛있다 진짜 맛있네 돼지 한마리 오늘 돼지 한마리 왔어요 돼지 돼지 오늘 돼지 한마리 왔어요 삼겹살 오늘 돼지 한마리 왔어요 비빔냉면 오늘 돼지 한마리 왔어요 돼지 한마리 된장찌개 된장소면 된장소면 겁나 많아 진짜 많네 이게 4천원이야 우와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다 맛있다 우와 맛있다 춘천 오면 꼭 와야돼 안오면 후회 다음주엔 삼겹살 먹어야지 소주도 고맙습니다 안오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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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